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임소 아니라고 나가는 유형 누구야 빨리 투표해 시간 가잖아 왈왈 빨리 투표하라고 왈왈 투표 안 할 거야 귀찮아 듣기만 하고 시간대 오는 유형 뭐야 누가 죽은 거야 아니 왈왈 그냥 심심해서 왈왈 이유 없이 긴급회의 마음 누르는 유형 도마 죽이지 봤어? 야 노랭이 말해봐 너 옆에 있었는데 못 봤어? 너가 임포야? 너가 임포지? 뭐라고 말 좀 해봐 말 없는 방어리 유형 임포 빨간임 빨강 월월? 진짜 월월? 레나야 나 아니야 나 미래에서 왔거든 다 봤어 개똥투리하는 유형 헐 진짜? 그럼 무조건 빨강이 임포 맞네 모두 투표 고고 그걸 또 믿는 유형 야 왜 계속 쌓아라 저기 가 너 갈 거 해 나 왈왈 너 직김이야 왈왈 너 임포지 그만 좀 따라오라고 나 왈왈 빨강이 직김이라서 왈왈 어쩔 수 없어 왈왈 아 진짜 이 기독감 컨셉충 이상한 컨셉 잡는 유형 여러분은 어몽어스 할 때 어떤 유형이 가장 빡치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 구독감은 엔생인데 거짓말 진짜 생긴다니까 거짓말 진짜 생긴다니까 거짓말 언젠가 안은 생길 거야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